If you walk, 여러분이 만약에 걸어서 into a room, 방으로 들어간다면 이 방은 smells, 냄새가 나네 어떤 냄새가 나냐면 freshly baked bread라고 하는 신선하게 구워진 빵의 냄새가 나는 방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빠르게 detect,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The rather pleasant smell이라고 하는 다소 즐거운 그 냄새를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Detect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차리다 라는 의미로 보면 되거든 신선하게 구워진 빵이 바로 갓 구워진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그 냄새 바로 알아찌를 수 있겠지 하지만 stay in the room, 그 방에 머물러 보십시오 For a few minutes, 몇 분 동안 그러면 그 냄새는 will seem, 뭐뭣처럼 보일 겁니다 To disappear,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기서 왜 seem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실제로 냄새가 사라진 건 아니야 우리가 인식하기에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라고 하는 거 실제로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 To reawaken it 그것을 다시 깨울 수 있는 그 냄새를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다시 일깨우는 그 유일한 방법은 Walk out of the room 방 밖으로 걸어나가서 Come back in 다시 걸어서 안으로 들어온다 라는 거 결국 냄새가 사라진 건 아니었어 우리의 인식이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이었던 거지 The exact same concept 정확하게 똑같은 개념이 Applied, 적용됩니다 To, 어디어디에 적용되다 많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역에 적용이 됩니다 뭘 포함해서? 뒤에 부연 설명 행복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Include, 타동사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의 ing로 모든 사람은 has something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To be happy about 행복해지다 라는 건데 뭐뭐에 관해서 즉, 행복해질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about 뒤에 명사가 지금 빠져있지 그 부분을 something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뭐뭐에 대해서 행복한 정도 그래서 행복해질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Have a loving partner 사랑하는 파트너나 좋은 건강이나 만족스러운 직업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어떤 지붕 또는 뒤에 Enough food to eat 이라고 하는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음식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머리 위에 지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쉴 곳이 있다라는 걸로 보면 돼 비유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왜 체크를 했냐면 Enough가 명사로 꾸밀 때는 앞에서 꾸미고 뒤에 투동선형이 이어지면서 뭐뭐 할 정도로 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다 As time passes however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They get used to They get used to Get used to는 어디어디에 익숙해지다 그들은 익숙해집니다 뭐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Just like 마치 뭐처럼 The smell of fresh bread 신선한 빵의 냄새처럼 These wonderful assets 라고 하는 이 훌륭한 자산이 여기 assets 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 자산 이런 거거든 이것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consciousness 라고 하는 의식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These wonderful assets 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었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의식에서 즉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런 것이 소중하다는 걸 잊게 된다 라고 하는 것 뒤쪽에 As the old proverb goes 라고 하는 오래된 속담이 말해주듯이 그냥 속담이 말해주듯이 You never miss the water 여러분은 물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물이 마를 때까지 라고 하는 것 비로소 사라져봐야지 그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익숙함이 소중한 것에 가치를 잃게 만든다 잊게 만든다 라는 거야 자 벌들을 어디서 키우는 게 가장 적절한가 라고 하는 생각에 대한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은 가정합니다 특히 bees 라고 하는 벌들을 키우기 위해서 It is necessary 여기는 뭐 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야 필요하다 라고 가정합니다 뭐 하는 것이 필요하냐면 To have a large garden 아주 커다란 그러한 정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In the country 시골에 있는 아주 넓은 정원을 하지만 이것은 실수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벌들은 물론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벌들이 Do better 더 잘 하겠지 In the midst of 머머 가운데 Fruit blossoms in May 5월의 그 과일나무의 꽃 가운데에서 라는 거네 여기 꽃들과 그리고 White clovers in June 6월 달의 흰색 클로버 그 꽃들 사이에서 그 꽃 사이에서 잘 일을 하겠지 뭐보다도 도시에서 보다도 이 도시에서는 They have to fly 비행을 해야만 돼 Long distance 아주 먼 거리를 뭐 하기 위해 펼쳐진 들판에 도달하기 위해선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해야만 되는 그런 도시에서 보다도 5월의 과일나무의 그 Blossom Blossom이라고 하는 것은 꽃이 활짝 핀 거야 그래서 꽃들 그리고 6월의 흰색 클로버 이런 것들 사이에서는 일을 더 잘 하겠지 벌이 일을 하는 것은 꿀을 따는 거야 그래서 꿀을 탄다 라고 하는 것을 약간 의역을 해줬다 하지만 물론 도시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 벌들은 Can be capped 이렇게 봐봐 유지될 수 있어 즉 어디 안에 집 안에 서겠지 With profit 이익을 가지고 Even 심지어 어디 아래에서도 Unfavorable circumstances 라고 하는 우호적이지 않은 좋지 않은 환경하에서도 이익을 가지고 유지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벌들이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이익을 가지고 이익을 가진다 라고 하는 것은 벌들이 가질 수 있는 이익은 하나밖에 없어 꿀이야 꿀 그러니까 좋지 않은 환경하에서도 꿀을 가지고 꿀을 가지고 집안에 머물 키워질 수 있다는 거지 아까 여기 보면 봐봐 To keep bees 라고 했잖아 그렇지 여기 뭐야 벌을 유지하는 거지 벌을 키우는 거지 그럼 여기서 다시 돌아오면 벌들이 키워질 수 있습니다 이익을 가지고 즉 이익을 내면서 키워질 수 있습니다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하에서도 즉 좋지 않은 환경하에서도 벌들은 우리가 키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앞에 여기서 unfavorable circumstances 라고 하는 것은 앞쪽 내용까지만 보게 된다면 도시에서 키우는 걸 얘기하는 거야 도시에서 뒤로 가보자 벌들은 굉장히 일을 잘합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커다란 도시의 교회에서 왜냐하면 빌라에 있는 정원의 꽃들 일련의 꽃들이 허락해주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공간을 끊임없는 공간이란다 끊임없는 제공을 벌 꿀의 그 꿀에 끊임없는 제공을 허락해주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다시 간다 벌들은 커다란 도시의 외곽지역에서 일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빌라에 있는 정원의 꽃들이 일련의 꽃들이 허락해주기 때문입니다 뒤에 끊임없는 꿀의 공급을 봄 초기 봄부터 초봄부터 가을까지 그래서 도시에 살아도 큰 무리가 없는 거야 도시에서 아주 먼 들판까지 갈 필요 없고 그냥 교회지역 근처로 가게 되면 거기에 빌라에 있는 정원들이 있고 거기에는 꽃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멀리 갈 필요가 없거든 그러므로 therefore almost every person 거의 모든 사람이 except 뭘 제외하고는 who are seriously afraid of 벌을 심각하게 정말 심각하게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람이 can give them 그 벌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익을 내면서 그리고 즐겁게 학생들의 뭔가를 노력했던 부분에 대한 얘기다 1995년 한 그룹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마이너 카운티에 있는 대문자리가 우리가 볼 게 없어 사우스 다쿠타에 있는 이 마이너 카운티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started 시작했습니다 동사자리 planning a revival revival 이라고 하는 것은 부흥이야 뭔가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 것 이것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원했습니다 하고 싶기를 원했습니다 뭐를 무언가를 하고 싶었어 그게 뭐냐면 revive 똑같은 거지 revival 명사 여기는 동사 그들의 죽어가고 있는 지역사회를 되살릴 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었던 거야 minor county 라고 하는 곳은 had been failing 이 시기 이 학생들이 뭔가를 하고 싶었던 시간은 과거지 그 과거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쭉 been failing 뭔가 쇠퇴하고 있었던 거야 for decades 수십 년 동안 진행의 의미로 쓰이는 거다 farm and industrial jobs 농업과 그리고 산업 분야의 직업들은 had slowly dried up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직업들이 말라간다 라고 하는 것은 직업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그리고 nothing had 똑같은 거야 had pp had pp 는 이 학생들이 뭔가를 하려고 했던 과거를 기준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 replace them 그 직업들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도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었는데 직업을 대체할 만한 일자리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학생들은 시작했습니다 investigating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start 다음에는 ing와 추동사원형 다 나올 수 있다 그 상황을 한번 조사해 보기 시작했어 one finding in particular 특히나 특별하게 찾은 것 disturbed them one finding 하나의 발견은 특히 그들을 disturbed 방해 했습니다 여기 them 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야 they discovered 그들을 아 그들이 뭔가를 찾아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발견이 그들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발견을 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게 했다는 거야 즉 그들은 뭘 알게 됐냐면 half of the residents 2분의 1의 거주자들이 had been shopping outside the country 그 country 밖에서 쇼핑을 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분석어문이 다 뒤에 운전을 해나가서 an hour 한 시간 동안 어디로 요 폴즈로 뭐하기 위해 더 큰 매장에서 쇼핑을 하기 위해 이곳으로 한 시간 동안 운전을 해나가면서 그 country 밖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라이빙 분석어문이야 분석어문 통제할 수 없느냐 학생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they did uncover 그들은 밝혀냈습니다 밝히다라고 하는 거 reveal 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입니다 한 가지의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굉장히 in their control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거 그것은 inviting 초대하는 거지 누구를 거주자들을 뭐하라고 spend 소비하라고 돈을 지역에서 소비하라고 초대한다라고 하는데 invite라고 하는 단어가 초대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뭐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봐봐 권유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유인하다 이끌다라는 의미도 있고 야기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요청하다라는 의미도 있어 그래서 요청하다 정도로 봐주면 되겠지 거주자들로 하여금 돈을 지역적으로 소비하라고 요청하는 거였어 요청 그래서 그들은 found 발견해냈던 거지 그들의 first slogan 첫 번째 슬로건을 let's keep minor dollars minor에서 이 minor 지역의 돈은 minor county에서 지킵시다 지킵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얘기한 건데 여기에 minor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야 지금 이 지역의 minor이라는 것도 있지만 적은 돈을 얘기하는 거지 작은 돈일지라도 minor county에서 지킵시다 이러한 이중성을 띄고 있는 부분이었던 거다 마케팅 산업이 오늘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 하나의 진정한 관심 뭐에 있어서 마케팅 산업에 있어서 오늘날 마케팅 산업에서의 하나의 진정한 관심거리는 뭐냐면 how to win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전쟁에서 뭐를 위한 broadcast advertising exposure 이라고 하는 방송 광고 노출을 위한 전쟁이야 어떤 시대에 remote control 리모컨과 mobile devices 휴대장치의 시대에서 즉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리모컨을 가지고 휴대장치를 가지고 이런 시대에 방송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을 위해서 이 노출 노출하는 것을 위한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광고라고 하는 것을 노출시킨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광고를 소비자에게 노출시켜서 그 소비자가 광고를 보게 만드는 건데 요즘에는 잘 안봐 왜냐면 리모컨이 있으니까 채널을 돌려버린다던가 휴대장치를 통해서 뭔가 다른 방식으로서 이게 뒤에 나온다 So with the growing popularity of digital video recorders 라고 하는 디지털 비디오 녹화 장치에 증가하는 인기와 함께 이것으로 인해 growing 증가하다 popularity를 꾸며주는 진행의 의미로 쓰여진 IN자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들은 commute 음을 소거하거나 fast forward 앞으로 빨리 돌리거나 또는 skip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광고들을 완전히 다 넘겨버릴 수 있어 그렇다면 광고 마케팅 산업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되겠지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자꾸 노출시키려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Some advertisers 몇몇 advertisers 라고 하는 광고주들은 광고하는 사람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적응하려고 adopt 라고 하는 것은 채택하다 라는 의미로 쓰여지면서 얘는 될 수가 없죠 이러한 기술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planting 심어놓는 거지 숨겨진 쿠폰을 여기는 쿠폰과의 관계가 수동이야 어디에 프레임 속에다가 TV 광고 프레임 속에 숨겨진 쿠폰을 심어놓음으로써 이런 기술에 적응을 좀 하려고 하고 또는 왜냐하면 TV 광고 순간 그 사이사이마다 쿠폰을 넣어두면 광고를 안 볼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만들려고 그들의 광고를 좀 더 흥미롭고 즐겁게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make 목적어 형용사야 흥미로운 즐거움을 주는 주위에 뭐하기 위해서 디스크리지 목적어 from ing 나왔네 요 구조는 봅시다 디스크리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from 나오고 ing를 쓰게 되면 a가 뭐뭐하지 못하게 하다 디스크리지라고 하는 거 prevent 괜찮지 ban 이라고 하는 거 괜찮고 stop 이라고 하는 요런 말들이 다 이 말과 함께 쓸 수 있지 keep도 그렇고 시청자들이 자신들의 광고를 넘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필사적으로 흥미롭고 즐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포기하고 있습니다 tv 광고를 완전히 라는 의미야 몇몇 산업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제공업자들과 우리가 요즘에 보는 tv들은 다 케이블이지 광고주들이 결국에는 비포스2 동상원형 어쩔 수 없이 뭐뭐 하게 되다 라는 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제공하게 될 거다 라고 예상합니다 뭐를 인센티브를 유인책을 뭐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장려하기 위해 뭐하라고 보라고 인코레이즈 목적과 투동사원형 자신들의 메시지 메시지를 보라고 장려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메시지가 뭔데 이 메시지가 바로 광고가 되는 거지 광고를 보라고 장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밖에 없다 포스는 타동사야 목적 없어서 수동으로 쓴 거고 뒤에 투동사원형 이렇게 붙는다 이러한 유인책들은 아마도 come in come 올 것입니다 in the form of 어떤 형태로 쿠폰의 형태로 또는 reduction 감소의 형태로 케이블 별이라고 하는 케이블 청구서에서의 어떤 비용 절감의 형태로 올 것입니다 뭐에 대해 각 광고에 대해서 보게 된 바라보게 된 시청된 광고에 대해서 쿠폰이나 쿠폰이나 또는 그 케이블 청구서의 감소 비용 절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는 그런 형태로 유인책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에 관련된 내용이야 19세기 초 런던에서 한 젊은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Charles Dickinson 이라고 불리는 뭐뭐라고 불리는 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보는 게 좋다 이디붙여서 쓰인다고 이 사람이 had a strong desire 아주 강한 바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바램은 뭐뭐 하고 싶은 뭐뭐 하려는 바램 욕구야 작가가 되려고 하는 바램 또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뭐뭐로 보였습니다 seem, dar, man 투동사원형 against 라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와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he had never been able to attend 그는 결코 be able to 는 뭐뭐 할 수 있다지 뒤에 attend 라고 하는 거 뒤에 school까지 가면 학교를 다니다네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for more than four years 4년 동안 4년 이상 동안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his father 그의 아버지는 had been in jail 감옥에 있었죠 because 왜냐하면 he couldn't pay his debts 그가 그의 빚을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he는 지금 아버지인데 조심할 거 다른 희로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Charles Dickinson 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이 두 개만 조심하면 돼 이 두 개만 아버지다 밑으로 가면 이 어린 남성은 이 어린 남자는 often 종종 알았습니다 배고픔의 고통을 알았습니다 그만큼 배고팠다라고 하는 거 게다가 추가적인 내용이지 in addition 게다가 같은 의미로 쓸 수 있고 he had also a little confidence little 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없는 매우 적은 자신감 즉 자신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있어서 뭐 할 수 있는 능력 글을 쓰는 능력에 있어서 so that 구조야 그래서 so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는 우편을 보냈습니다 그의 글을 우편으로 보냈네 비밀스럽게 언제 밤에 뒤에 editor 이라고 하는 이 편집자에게 이 mail 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우편을 보내다 우편물 이런 말로 많이 알고 있지 그래서 뭔가를 그냥 보내다 정도의 의미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 밤에 편집자에게 보냈습니다 뭐 할 수 있도록 어느 누구도 would laugh at him laugh at she 뭐뭐를 비웃다 이건 두 개를 붙여야 된다 힘이 일로 들어가지 않아 그를 비웃지 않도록 nobody가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그를 비웃지 않도록 편집자에게 밤에 비밀스럽게 보냈습니다 story after story was refused refuse가 거절하다 뒤에 목적 없으니까 수동 매 이야기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one day 어느 날 one editor 한 편집자가 알아차렸고 그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칭찬 그가 받았던 뭐로부터 getting one story in print 라고 하는 부분 get 목적어 형용사 형태다 목적어가 어떤 상태가 되도록 하다라고 하는 거 한 이야기가 인쇄가 되도록 한 것으로부터 그가 받은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 모두를 바꾸어 놓게 되었습니다 he is worth 그의 작품들은 have been widely read been read 비동사 ppg 뒤에 목적 없기 때문에 널리 읽혀지고 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그리고 여전히 즐깁니다 여기에 enjoy라고 하는 것의 주어는 his worth거든 작품이 뭔가를 즐긴다 라기보다는 누리다 의미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라고 하는 것